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. 당정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방역지원금으로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. 당정은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 관련된 2차 추경 편성을 다루는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2차 추경안은 33조 원 플러스 알파가 될 전망인데요.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, 방역 소요 보강, 민생 물가 안정 3가지 방향으로 편성됐다며 오늘 당정을 거쳐 10일 국무회의,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 말했습니다.